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, 기초의회 의무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조례 발의 남발을 맡겼다며 의원당 조례 발의 수를 제안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. 보대 김영록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기초의회. 지난해 2월, 의원들의 조례 발의 수를 제안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불필요한 조례가 무음별하게 발의되는 걸 막자는 게 이유였습니다. 필요한 경우 여러 건 발의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실제로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수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 건에 그칩니다. 이렇다 보니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. 지역도 넓고 개발지라서 일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. 그렇다 보면 한 해 기당 조례가 한 건씩 발의할 수 없는 사항이 분명히 생깁니다. 불필요한 조례 발의는 분명 억제해야 하지만 기초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발의하고 보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된 건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사실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 활동을 막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... 전문가들은 조례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 발의 수 제한보다는 조례 사후 평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 촬영기자1호